풀치 한 상자에 7만원이구요. 지금 김장철이죠. 그만큼 풀치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풀칠로 젓갈 담거나 김치에 넣어도 좋구요. 그 다음에 오늘 자랭이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자랭이병어도 구매를 받았습니다. 자랭이병어는 절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. 이렇게 작아요. 이렇게 작은건 자랭이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. 뼈채로 씹어드셔도 맛있는 자랭이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생물 가보즉어입니다. 2kg 상당한 사물의 예상적 5만원 반상적 5만원이구요. 한 상자에 17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보즉어 김치 볶음이 드시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